여러분 때문에 전도운동 시대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얘기를 많이 들었을겁니다. 장애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얘기를 들었을겁니다. 또 학교가서도 그렇게 많이 배웠을겁니다. 또 부모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겁니다. 잘 들리질 못하니까 힘들다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다 필요한 지식들이고 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신자의 말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은 장애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이 다섯가지를 모르면 장애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상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장애인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장애인이 안됩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자기는 정상인 줄 알지만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살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장애인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뭐 전진 대통령 한 사람이 말이죠. 너무 돈 때문에 문제가 가지고 지금 어려움도 하고 있어요. 장애인으로 살다 죽어야 돼요.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은 장애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으면 부모님 도움 안받아도 돼요. 절대로 절대로 속으면 안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간 지나서 나이 들면 후회하게 돼요. 어떤 사람도 이 축복을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장애인이 돼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장세기 3장이 해결된 겁니다. 모든 장애인은 장세기 3장 사건으로 온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장애인입니다. 단 표시가 여기저기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장애에도 옵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 장애에도 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의 장애에 옵니다. 어떤 사람은 귀에도 옵니다. 그럴 뿐이지 장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생긴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진짜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작은 거, 너무 큰 거 하면 힘들어요. 작은 걸 실천해 나갈 때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씩만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는 크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기에서 매일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의 노예로 간 요셉에게도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중요한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크리스도를 모릅니다.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크리스도 아는 데 제대로 답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크리스도 답을 냈다고 하면 바로 많은 응답들이 보이기 때문에 어떤 장애도 극복할 수 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으면 모든 장애인을 살릴 수 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인이 되리라. 여기 농인 성교도 해야 되는데 농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답을 못 누리고 있으면 장애인입니다. 사업도 되지도 않아요. 돈도 없어서 뭘 잘 할 수가 없어요. 장애인이요. 교회도 되지 않아요. 사회생활도 힘들어요. 기장애인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절대로 속지 마라. 지금 속아버리면 나중에 여러분이 나이 많이 들면 해결책이 없어요. 지금 속지 않아야 돼요. 우리 렘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속아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때는 늦어요. 저는 예수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이 준 거 하나 있어요. 교회? 나? 가난하지 않다. 내가 방법을 몰랐을 뿐이다. 방법을 모를 뿐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데 내가 방법을 모르고 있구나. 전도? 어렵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교회부응? 어렵지 않다. 내가 사람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할 수 있다. 생각 바꿔버려. 생각 바꿔버려. 진짜 바꿔버려. 그때부터요. 그대로 응답보기 시작했어요. 기어두운 장애인입니까? 천만의 말씀. 멀쩡한 장애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때문에 사람 죽이고 자살합니까? 뭐 때문에 도박 못 꺼내서 망합니까? 그게 장애인이요. 그게 진짜 장애인. 그렇잖아요. 내가 발이 아프다. 눈이 안 좋다. 장애인이 아니에요. 눈이 좀 장애가 있을 뿐이지. 장애인은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난 이 축복을 못 누린 그게 장애인이라고 말이오.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요.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천국이라고 하는 이 보호자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이걸 누리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마지막으로 장세기 3장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걸 누릴 때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누리시면 절대로 장애인이 아니다. 솔직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으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독교인 이 축복을 안 그리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장애인이요. 보통 장애인이 아니에요. 멀쩡하게 이제는 자신과 남을 괴롭히는 장애인. 그런데요. 오히려 소경은 남을 안 괴롭히잖아요. 멀쩡하게 말이죠. 눈뜨고 다니면서 난 괴롭힙니다. 이걸 알고 있은 크로스비는 눈이 없는데도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크로스비는 이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그렇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못 본 것을 봤어요. 심지어 안 보이는 것을 봤어요. 심지어 천군 천사들의 세계를 봤어요. 하늘 보좌의 세계를 봤다 한 말이요. 오늘로써 끝내야 됩니다. 속이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늘 밖에서 들어온 게 불신자가 하는 얘기라니까요. 그거는 참고해야지. 그거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모르는 장애인이 하는 얘기를 계속 들은 거요. 하나님 빼버리는 장애인 학문을 계속 들은 거요. 국익학인되어 있는 거요. 당연히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지냈던 장관을 지냈던 교수를 지냈던 상관없이 나중에 불행해져요. 불행이 오기 전에 벌써 오는 게 있어요. 불안. 평생을 불안하다가 불행이 찾아와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장군을 지냈는데도 불안하다가 불행이 와요. 대통령이 됐는데도 늘 불안 속에 있다가 불행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농인들은 여러분들은 성교사입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내가 이 축복의 서밋이 되도록 하라. 지금부터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최고의 유일성을 띄도록 하라. 이것은 여러분만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도 이 축복 못 받으면 살기 힘들어요. 두고 보세요. 우리 이 운동은요. 계속되다가 나중에 내면에 폭발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 봤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유일한 축복을 받았다가 말이요.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세계를 살리게 돼요. 이게 여러분이 받아야 될 나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생각 바꿔야 돼요. 나는 진짜 장애인은 아니다. 안 들릴 뿐이다. 나는 진짜 장애인이 아니다. 못 볼 뿐이다. 나는 진짜 장애인이 아니다. 나는 그럴 수 없을 뿐이다. 그러면 나는 정말 장애인을 살려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려버리면 누구든지 성냥이 되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천국, 사단입니다. 아시겠죠? 성부, 성자, 성령, 천사, 사단. 이게 우리의 모든 신분을 바꾸는 굉장한 축복이다. 여러분이 성공해버리면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축복의 굉장한 것을 못 누리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도 나는 장애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까? 메시지 듣고 와보면 당장 장애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크로스비가 은혜 받았지만 당장 안보이잖아요. 자기는 그 말을 듣고 나갔지만 밖에 나가면 안보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정상인보다 더 정상인이 되라. 정상인이 되지 말고 정상인보다 더 정상인이 되라. 그걸 은혁으로 딱 붙잡아야 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나의 삶의 아주 중요한 것을 구심점으로 삼아라. 나의 삶의 구심점이 뭐냐? 이것을 이제부터는 만들어내면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나를 중심했거나 다른 구심점으로 살아갈지 나의 삶의 구심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이 조금만 은혁 붙잡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됩니다. 여기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성령 역사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속지 않으면 지금부터 이 응답이 계속 오게 될 것입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가보면 이 응답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확인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겨내죠. 내가 우리 손자하고 손녀하고 낚시를 한번 가봤어요. 낚시를 갔는데 우리 손자는 보니까 이 낚시대를 30분을 못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손녀는 땀 빨바르면서 끝까지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 이 딸아이는 앞으로 크게 성공하는 아이구나. 우리 손자는 많이 성공하지만 이건 더 크게 성공하겠구나. 참고하세요. 밖에 나가보면은 크로스비가 눈이 안보이는 장애인 줄 알았지만은 자세히 기다리고 보면요,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성공자는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성공자는 소리를 귀로 듣지 않습니다. 진짜 성공자는 소리를 머리로 듣습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듣습니다. 정말로 성공자는 소리를 영어로 듣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보이고 들린다니까요. 이게 모든 것입니다. 요셉의 모든 것. 다윗의 모든 것. 바울이 세 달 동안 단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했다. 무슨 말 알겠죠?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아시 말,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면서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느니라. 사단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오직 성령. 그러면 딴 끝까지 정의 내렸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게 나의 삶의 구심점이 되도록 해라. 정말로 똑똑한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고도 작은 말로 사람 움직입니다. 그렇죠. 정말로 성공자는요, 안 들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정말로 성공자는 안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사람만에 속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에 속지 마라. 나 자신에게 속지 마라. 다는 다 속아요. 에베스 5장 18절에 보면 자세히 주의하여서 보냈다는 16절, 17절, 18절에 그러면 틀림없이 이게 보여요. 그때부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뭐가 보입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답난 사람을 딱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시면 결혼을 해도 이런 사람하고 딱 결혼하게 됩니다. 이 답을 못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든 결혼도 이상한 것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과거에 보세요. 그냥 하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가 그나마 다행이죠. 구제도 하는데 뭐. 여기는 여자들, 아무데나 시집가세요. 구제도 하는데 뭐. 평생 사회봉사도 하는데 뭐. 그렇잖아요. 미지게 같은 거 만나가지고 사회봉사요 그것도. 그렇지 않다면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런 만남이 있다고 해요. 축복. 여러분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자개인을 살릴 수 있어요. 눈 뜨고 들리고 말 잘하고 다 잘하는데 이것만 모르는 장애인들이 꽉 찼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겠다고 듭니다. 이런 장애인들이 이것도 모르는 장애인이 교수하려고 합니다. 이런 진짜 장애인이요 이게 못 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이렇게 세계 성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란 말이에요. 누가 쟤 보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랩런트 많이 일어나고 지금 세계 성교 앞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누리면서 있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말은요 누리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오늘 이후로 속지 마라. 그러면 이 응답 보입니다. 드디어 여러분은 전에는 자기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문을 딱 열었는데 이 축복을 누가 못 받겠어요? 하나님이 문을 딱 여십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2장 4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갈겁한 제자들을 딱 예배하십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장애인들과 특히 지금 듣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복음 기다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주원 목사님에게 와서 물었어요. 이 농인들 성교에 대해서 내가 물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농인들에게 메시지는 전할 수 있지만 마음이 진짜로 통하는 전도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정주원 목사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어나는 미래입니다. 아마 지금 전 세계의 농인들이 정확한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십니다만은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오직 예수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복음이 되는 거에요. 이때부터 뭡니까? 4장 4절에 보니까 수천명이 또 일어나네. 갈겁한 영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병든 자들이 우글우글해요. 이게 나의 삶의 구심점이 되어버리면 모든 응답은 따라온다. 여러분은 장애인이 아니다. 진짜 장애인을 살리로 가라. 여러분의 삶이 전도의 구심점을 이루기만 하면 성공한다. 그렇죠. 그냥 전도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400년 8장 4절 8절 해결 안 돼요. 여기에 여러분들은 삶의 구심점이 되도록 만들어라. 정상인보다 더 정상인이 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상인보다 더 정상인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저는 학생때요.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뛰고, 더 많이 기도하고 이랬다. 왜냐하면 나는 배경이 없고 약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요? 자기들이 정상인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는 사명자들이예요. 자, 이 내용들을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바울 같은 인물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여기 지금 외국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이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니, 여기 보세요.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이 왔다 갔는데 누가 이 일을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작은 거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은 마음을 딱 붙잡아야 돼요. 저는 옛날에 전도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건 줄 몰랐어요. 그래서 다 기록해놓고 이랬는데 그거 지금 후회해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다 흘러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운동을 할 때 큰 증거가 바로 안 나오잖아요. 나는 지나고 난데 응답하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사람 살림 운동이 농인, 대다, 우리가 성교도 안 합니까? 그때는 몰라. 지나고 난데 진짜 응답이 계속 와요. 나는 진짜 그걸 몰라요. 여러분은 속기 쉽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라는 걸 우리는 놓치기 쉬워요. 여섯 번째 맞이하는 우리 세계농인대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축복으로 가는 대가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 구심점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계 움직이는 속에 내가 있다니. 그러니까 그 전도의 구심점을 말합니다. 자, 드디어 보세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속에 그 구심점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니. 놀라운 일이지요. 드디어 어려운 줄 알았는데 안디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삶을 이 속에다가 넣어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교의 구심점 속으로 내 삶을 집어넣어라. 네, 거기에 있다면 승리하는 것이다. 정상인보다 훨씬 정상인이 되라. 정상인도 아니지만 정상인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진짜 정상인이 되라. 자, 왜 승교 중요합니까? 자, 다 빼고라도 보세요. 성경구절 세 개만 쓸게요. 전세계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완전히 귀신 운동, 무당 운동을 가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미국에는 그런 거 없다? 천만의 말씀. 그럼 미국은 모르는 소리야. 이게 미국이 일이요. 지금 미국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뉴 에이지 프리메이션 운동. 아니 유럽은 안 그런데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근본 영적 문제는 똑같다. 이 눈이 열려야 선교의 큰 눈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이 속에 들어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내게 문제 와 있으면 이리로 들어가라. 내가 문제 있든 없든 이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그러면 역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내려야 되는 중요한 응답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자, 이거는 근황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700년의 응답이 마가타라프가 임했거든요. 그게 400년 2장입니다. 자, 드디어 이 문이 열렸습니다. 1500년짜리의 응답이 왔습니다. 400년 11장 19절 30절입니다. 15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성취됐어요. 그냥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정도가 아닌 영원한 응답의 시간표를 두고 있습니다. 로마 16장입니다. 이대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만 주의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틀린 말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보셨죠? 그 실제 인물 이야기거든요. 무슨 정신적인 자피 비슷하게 와야 하는데 부모가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왜? 잘 아니까? 자기가 키워봤기 때문에 잘 아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 선생님이 아는 거에요. 이 선생님이 사람을 바꿔나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노님도 그렇고 틀린 소리잖아요. 하나님 없는 장애인의 소리에 귀를 기워야 해요. 이래서 온통 내 몸, 머리 세포가 불신자 세포로 되어 있어요. 오늘부터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가는 곳마다 이 응답이 와 있습니다. 챙기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세계 모든 장애인 살리는 성교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래된 내 인생을 바꾸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완전히 바뀌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6회 농인 세계선교 대회가 가장 축복을 시작하는 대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정중 모살비로 돼서 모든 주의 종들이 세계 살리는 성교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농인들과 장애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입안은 정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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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